얼마나 기다렸나 옛날에 게을리는 무덤고 새로이 태어나는 날을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대위아이 한번 불렀음이 어디라고 가보자 자차로를 향하기야 뒤엎쩍 날아다 뒤에 편으로 뒤엎을 따는 데로와 소리로 향하기야 뒤엎쩍을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그곳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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